이제 유역집 있죠? 유역집 나왔죠? 유역집 나왔으니까. 유역집 다니는데 하여튼. 자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등기법하고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공간정보관리법 있죠? 공간정보관리법을. 자 우리가 원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들인데 명칭이 너무 길이니까 공간정보관리법 이라고 하는데 더 줄이다니까요. 뭐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 우린 지적에 관한 그것만 공부하니까 지적법입니다. 등기법은 뭐 만드는 법이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고 그 다음에 자 지적법은 우리가 지적공부인데 예컨대 뭐예요?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보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는 하나 있는데 등기부하고 대장은 이제 두 개예요. 두 개는 나눠져 있으니까 그 내용은 항상 뭐 해줘야 돼? 이 내용은 꼭 항상 일치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시험문제 나와서 뭐라고 나오면 이 등기부와 뭐예요? 이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무슨 표시가? 자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무슨 표시가? 소유자 표시가 뭐하다는 게?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다.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등장하면 맨 처음에 뭐부터 먼저 읽고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읽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자 불일치하다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다 하게 되면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등기부하고 등기부 표제부 갑골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지 대장 건축부 대장에게 토지 대장이 있다. 그 내용은 두 개가 이제 일치해야 되는데 뭐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뭘 고쳐야 되냐? 자 우리가 소등심의 지장책을 했으니까 이 땅은 뭐예요? 대장이 중심이죠? 대장이 중심이니까 당연히 뭘 고쳐야 돼요? 이거 부동산 표제부를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먼저 첫 번째 줄을 읽고 나서 불일치하다는 단어가 보이면 자 뭐를 고쳐야 되냐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 표시가 뭐하다면 부동산 표시가 이게 만약에 불일치하다면 당연히 뭐예요? 뭘 중심으로 뭐뭐뭐뭐를 뭐를 뭐예요? 뭐를 자 중심으로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무슨 얘기한다는 얘기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된다. 그 얘기하지. 근데 만약에 질문을 읽었는데 등기부와 대장의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뭐를 고쳐야 되냐? 이때는 대장을 고쳐야죠. 대장의 수입권을 고쳐야 되니까 이때는 뭘 중심으로 등기부 중심으로 뭐한다는 얘기하니까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의 뭐예요? 대장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대장을 정리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항상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의 관계에 대해서 시험제가 가끔가다 나오니까 한번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첫 번째 줄을 읽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등기부와 대장의 뭐예요? 무슨 표시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뭘 고쳐야 되느냐?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뭐예요? 등기부 고쳐야 되겠죠? 표제부. 왜 이게 맞으니까. 이 토지 표시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와 대장의 무슨 표시가? 소유자 표시가 뭐하다? 불일치하다. 소유자 표시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가 맞으니까 이때는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대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자죠.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적에 대해서 이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시험 문제가 12문제나 한다 그랬죠?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를 모두 가봐도 일단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교수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얘기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2차 과목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뭐예요? 올해 작년에 학계론이 작년에 학계론이 쉬었고 민법이 열었어요. 올해는 반대로 뭐가도 민법이 좀 쉬워질 거고 학계론은 어렵겠죠? 그럼 당연히 뭐 1차 과목 공부할 때 민법을 뭐라고? 민법을 채식 받고 학계론은 뭐예요? 학계론은 어려우면 얼마 받으라는 게 50 받으라 그 얘기지 뭐. 어떻게 세상에, 세상이 똑같이 민법도 육식 좀 받고 학계론도 육식 좀 받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똑같이 맞으려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끼를, 큰애하고 둘째가 있어. 아 그럼 나 우리 형이 있어. 나 형이고 난 둘째야. 그럼 우리 부모가 나를 좋아해서 형을 좋아하겠어. 형을 좋아해. 왜 큰아들이니까. 다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야 차별이. 그래서 차별이, 난 그런 고통을 뭐예요? 안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인생이 그러니까. 그러지 어떻게 똑같이 맞아 말도 안 되지. 자 뭐라고 민법 70점 맞으면 학계론 몇 점 받고 50점 받고 그렇게 하자니까 그 얘기지금. 근데 2차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부할 사항이 뭐예요? 자 약곤도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이거 80점 이상 안 나오면 떨어져요. 시험 문제. 이거 항상 80점 이상 맞아야 돼. 무조건 죽으라고 해야 돼. 주구장장.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 모든 학원에 이 중개사법 시간에는 결석을 안 해. 거의 100% 다 와. 100%. 우리 학원은 뭐예요? 문제가 있지. 막 저. 하여튼 저 결석을 안 한다니까. 뭐 가서 아프대리도 와서 누워서 듣고 막 그래.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3년 전까지도 그러지 않았어. 제일 결석만 해 하니까 중개사법이야. 나중에 한다고. 근데 이거 해야 돼 이거. 두 번째 공부할 사항이 뭐예요? 지적이 하시죠. 이거 지적이 있다. 지적. 이 지적을 해야 돼 이거. 지적을 해서 하면 점수 나와. 하면 점수 나오니까. 했던 거예요. 부조림이 암기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점수 안 나오다가 막판에 9월 달에 했죠? 이때 점수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간 사람.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척커빨이 개커빨이란 그런 사람도 있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막판까지 해보는 거예요. 막판까지.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중개사법하고 이 지적법을 뭐예요? 절대 8문제에서 9문제 있죠? 자 이렇게 9문제까지는 맞춰주셔야 돼요. 12문제 중에서. 몇 문제 중에서? 12문제 중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사항이 뭐예요? 이게 세법이야 세법. 이 세법 해야 돼. 세법. 세법 16문제죠? 16문제 중에 요즘 추세로 보면 잘한 사람 잘해. 언어학원 어디 저 구리 쪽에 언어학원 가니까 평균이 95야. 평균이. 민법을 모의고사 봤더니 하나 틀려. 하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얘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생각해보세요. 95점 만에 쓰면 남한테 주지도 못해. 한 35점을 남한테 줘야 되는데 주지도 못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거 필요도 없어. 이거 두집어부서. 이거 두집어부면 어떻게 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요. 무슨 저 애견 만드는 40대 초반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은행 다녔대. 그렇게 무슨 법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특출력이 그렇게 공부를 유난히 하는 사람. 그런 DNA도 있어. 우리는 그런 DNA는 필요 없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고개 들으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우리 그런 게 평범하고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법도 요새 어려워. 요새 어려니까 반타장만 하자. 반타장만. 만약에 반타장만 더 하기 싫으면 뭐예요? 하나 더 맞든가.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몇 문제 중에서 6문제. 문제 많이 어려워졌어. 이렇게 맞자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공법해야 돼. 이 공법은 뭐라고? 일단 뭘 면해야 돼? 과락은 면해야지.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겠지. 이거 90점 맞으면 공법 과락과 40점 맞으면 되지. 오늘 처음 보는 젊은 친구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23살? 동갑이야? 친구네? 어 그래. 친구 같이 공인중개사 오래 합격해서 같이 같은 동네에서 같이 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아. 아니 아실리 둘이 하면서 학원 이름을 정해. 올프리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도 딱 정해. 이름 공인중개사 뭐로 이름 정할까? 고민도 안 해도 되겠다. 올프리 공인중개사여서 같이 해도 돼. 친하게 지내. 절대 우리는 지금 여기는 같이 이렇게 서로 알고 같은 동기끼리 해갖고 서로 물건이 있으면 교통도 하고 그래야지. 서로 왼손이 그러면 안 돼.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 자 그러면 이 공법은 일단 뭐예요? 45점은 맞아야지. 45점은 이거 나와야 됩니다. 45점은 빨간 거 넘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섯 번째가 이게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등기법은 자 1년 동안 공부해서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감옥 자체가 그래. 뭐 하듯이 공부 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공부 하나만 하면 점수 나오겠지. 근데 공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뭐 다른 감옥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절약해야지. 제가 수업시간에 그래서 뭐예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별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크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는 나올까 하고 이렇게 작은 거 별표하라고. 뭐 하여튼 5주년 기념이다. 10주년 기념이다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줄구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켜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2차만 한다고 하면 이거 다 해야 되지. 왜? 시간도 남는데. 그렇게 많은 감옥 양의 뭐예요? 민법하고 학교를 안 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동차한다면 뭐만 봐야 일단 이 크게 별표하라는 거 있죠? 이것도 많아. 이것만이라도 꼭 보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여기까지는 보잖아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해봤자 성적이 생각해보세요. 공법을 다 한다고 점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온다니까. 괜히 잘못해버리면 뭐예요? 짐만 빼고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이것뿐이 안 되나 자절감이 들고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30년 이상 강의 가리킨 사람들도 점수 잘 안 나와요. 공법. 막상 찍어보라고 하면 답은 찾는데 설명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것도 많아. 왜 국가가 그렇게 문제를 내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역행하면 안 돼요. 갑자기 9월 달에 공법을 봤더니 갑자기 점수가 60점 나왔어. 하면 되나 보다. 그래갖고 뭐예요. 갑자기 남은 9월 10월 한 두 달 동안에 공법을 하죠.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 아 저분 내년에 또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딱 그 점수 나오면 거기 한 50점 나오는 거 생각하고 어디 신경 써야 돼. 이거 준비사법 올리려고 신경 써야지. 절대 공법이 성적이 나온다고 흥분할 거 없어요. 딱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이게 총설 부분은 잘 안 나와. 용어에서 나오면 나올까. 근데 우리가 유형을 가만히 시험에 유형을 보게 되면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큰 타이틀 목차 있죠? 다음 중 지적 공부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주사항 자 이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이다.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종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합적인 얘기. 그래서 이제 지문의 1번에 뭐예요? 지문에 관한 얘기 지목에 관한 얘기 있죠? 그런 걸 섞어서 나와. 그렇게 나오면 뭐예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것은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주사항이다. 이걸 다 짜뽕시키면 그 제일 어려운 문제고 이렇게 하면 큰 목차 타이틀 있죠? 다음 중 뭐예요?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뭐예요? 뭐에 관한 사항이다?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다음 중 뭐에 관한 사항이다?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다음 중 뭐예요?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있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좀 문제가 종합적으로 짬뽕시켰으니까 조금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지에 보다시피 가만히 문제에 나온 거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문제 제목을. 다 뭐예요? 제목이 다 이 타이틀이야. 이 타이틀이란 얘기. 그럼 이제 안으로 조금 세부제로 들어가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주사항 집원의 부여 방법이다. 옳은 것은 틀린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지목에 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다음 중 경계에 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다음 중 면적에 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시험지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시험지에 뭐가 나올지는 다 알아. 그 타이틀 제목만 제목만 뭐예요? 제목만 가만히 보면 그 제목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찾아보고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만. 자 그러면 지족공부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다음 중 지족공부에 종합적으로 나오면 지족공부에 관한 사항 중 대장에는 뭐가 등록되고 지족공부를 열람하고 등록할 때 수수료가 뭐고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만약에 뭐가 있고 수입 인지가 있고 수입 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입 증지가 있어. 증지가. 증지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인지하고 증지 들어봤죠? 내가 만약에 뭐예요? 내가 만약에 지족공부에 등본을 세종시청이나 어디가 증촌동 뭐예요? 주민센터 가서 대장 등본을 만약에 띈다는 게 그럼 내가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수수료를. 또 수수료를 우리가 이 수수료를 인지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증지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인지로 내요? 증지로 내요? 왜? 증지 내지? 증지 왜? 지방세니까. 지방세니까. 그러면 이거 인지하고 증지니까. 왜 이게 증지니까. 지이니까. 이게 지방세지. 그러면 세법 배우면 국세하고 지방세 둘 중에 하나뿐이 안 배우잖아. 그런데 들으면 다 알고 하죠? 지금부터는 고개도 너무 끄덕이지 말아. 괜히 끄덕이다 날아가니까 그냥 한 두 번만 끄덕이야. 두 번만. 알리아가 머리 하나 그거 괜히 너무 끄덕이다. 잊어먹지 말고. 한 두 번만 끄덕이야. 그리고 들으면 아는데 막상 내가 몰려면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노력을 내가 당연히 지으시니까 당연히 지방세니까 이 지방세 내야 되겠지. 당연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필요하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기억을 했다. 찍어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 목차가 나온 거 조금 뭐예요.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좀 어렵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여기서 뭐예요. 대장의 등록상이 뭐냐 도면의 등록상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뭐한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쉬워지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서 뭐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뭐예요. 그랬지. 문제가 뭐가 나올지는 다 하는 거야. 타이틀 때는 그냥 그 목차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다 나오는 거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만. 자주 보면서 암기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는 이제 자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예요. 토지동에 대해서 토지동에 대해서 만약에 단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주상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 하면 여기에 뭐 신규 등록 등록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나오게 되면 뭐예요. 다음 주에 신규 등록에서 옳은 거 틀린 거 얘기하면 신규 등록하기에는 뭐예요.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등기부 없다. 촉탁 없다.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 답만 외우는 거야. 답만. 뭐만 외우자고 답만 외우는 거야. 답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만 그거는 외워갖고 그것만 찍자. 그래서 등기부 없다. 뭐예요. 촉탁 없다. 그다음에 등록전환이 중요하죠. 올해 이제 등록전환.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등록전환. 분할 합병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지적정리도 소유자 정리. 등록상의 오류전환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정리의 통지. 그다음에 뭐예요. 촉탁 얘기죠. 그럼 다음 주에 지적정리에 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보게 되면 1번 2번 3번에서 1번은 뭐예요. 자 미등기부동산에 미등기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자 뭐가 대장이 만들어져서 대장이 뭐예요. 소유권이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되면 가족관계 등록권 정리한다든가 그다음에 신규등록자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자 신규등록할 때는 소관청으로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뭐예요. 조사 등록한다. 그런 게 틀린 거고.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나오죠.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게 여러분이 눈에 딱 안 들어와서 그렇지 항상 뭐만 보면 된다고 목차만 제대로 알면 목차에서 이렇게 제목 타이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지문만 제대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예요. 그것만 담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걱정을 덜 했다고 뭐가 나올지는 다 안다. 다 아는데 뭐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 자주 보고 그 뭐예요. 그 나올 그 답만 좀 외우자. 뭐만 외우자고 답이라도 좀 외우자. 답이라도. 답이라도 외우자.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자 일단 자 유학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학집을 보시면 어 유학집을 보시면 자 유학집에 어 유학집에 거기 이제 그 뒤에 보면 거기 여기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있는데 어디 부록이 있냐면 뒤쪽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 부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등기법 말고 뒤쪽에 부록이 있는데 자 갑자기 책이 두꺼워져가지고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뒤에 부록이 있는데 각종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페이지 백 백삼십 가든 자 거기 여기 어디 저도 처음 받아가지고 책이 아 백삼 백삼십 백삼십팔 페이지 보세요. 어 백삼십팔 페이지 그 백삼십팔 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인 부록 나오죠? 어 그래 부록 그거 이제 뭐예요? 그 지본부의 방법을 제가 이제 칠판에 오늘 네모나게 그리죠? 어 요거 이제 요거에요. 요거 내가 칠판에 그리는 걸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아 이걸 이제 보시면서 자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백삼십팔 페이지 지목이죠? 지목 스물여덟 가지를 이렇게 뭐라고 구별해 놨어요? 이거 자 특징이 특징하고 A안의 B하고 뭐예요? 다만하고 잡종기 구별해 놨죠? 그러니까 A안의 B는 그거 뭐예요? 큰거 안에 장거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그거 모아놨으니까 한번 훑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이해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록을 뒤에 부록이 뒤에 있다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맨 뒷페이지 보시면 맨 뒷페이지 보시면 자 이 부록 중에 맨 끝에 보면 도예가 있어요. 도예 도예가 있는데 거기에 아 이거 지금 이거 나눠놨구나 도예 도예가 있는데 거기에 자 맨 끝 페이지입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170페이지 있죠? 170페이지 거기 그 앞에 아 이건 이거 한눈에 봐야 되는데 169페이지 보면 부동산 등기법 도예 그래서 각종 뭐라고 각종 등기들 쳐 나오죠? 각종 등기들 쳐 나와가지고 169페이지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뭐예요? 원래 이렇게 뭐예요? 박스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고 이걸 큰 종이에 하나 모아가지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소유권 자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소유권 등기하고 용익물권하고 뭐예요? 저당권 해놓고 나서 여기 맨 앞에 이제 객체 나오죠? 객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거기 객체 있죠?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되느냐 안되느냐 그 다음에 자 요건 나오고 요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170페이지 보시면 거기 신청 절차 그래서 신청이니 공동이냐 단동이냐 직권이냐 촉착이냐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어느정도 한 8, 9월 돼서 어느정도 공부가 되면 이 내용을 편을 보면 편을 보게 되면 이게 내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쳐다보고 이게 내 눈에 한눈에 들어오면 가슴을 쓸어내면서 아 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쳐다봤는데 이게 뭐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게 뭐지 생각이 들죠? 그럼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뒤에 이렇게 해놨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냥 설명만 잘 듣고 본인이 암기하려고 하면 돼요 다 편은 다 이렇게 돼있어갖고 이게 바로 부록의 요약집의 또 요약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의 요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는 절대 뭐해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시험장에 갈 때 가방 무겁게 갖고 가는 사람 있죠? 유심히 보세요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아니 시간이 없는데 그거 언제 가서 보려고 그걸 책을 무겁게 그걸 다 아예 차에다가 아주 그냥 체육용 가방에다가 아주 추리용 가방에다가 거기다 책을 다 갖고 가는데 절대 그거 가져가서 볼 시간 없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요약제 가져가시고 만약에 암기가 안 되면 제가 컷링 페이퍼를 한 장짜리로 만들어드립니다 암기하라고 암기가 안 되면 그거 와서 그래서 미리 추석 때 송편에 싸서 한번 그거 먹어보세요 종이를 먹을 수 있나 걸리면 먹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훈련하시고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매페지의 앞에 요약집 자 요약집을 자 페이지를 보자 아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출발이 매페지부터 거기 그 중계대상물이 왜 나오냐 거기서 여기 등록이다 여기다 자 4페이지 자 거기 총칙 있죠 총칙 3페이지 1편 공간정보 이게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요정도 되지 지금 아직 접어놓으세요 거기 거기 접어놓는 게 낫겠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한 범상 접어두시고 부동산공식법이라고 그걸 접으세요 접어놓으시고 파트마다 접어놓으시고 나누지 않으려면 접어놓으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3페이지 지적에 대한 초설 지적에 의의 나오죠 이 지적에 의해서는 무엇만 보시냐면 일단 뭐예요 이 지적은 거기 두 번째 줄 맨 뒤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자 이 공시하고 이럴 변경사항을 유지해가려면 국가사무다 동그라미 무슨 사무라고 국가사무다라고 이제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국가사무다라고 그 내용이 중요해요 자 일단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국가사무다 왜 국가사무냐라는 걸 보냐 하면 우리가 등기법 공부할 때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자 이 땅은 뭐예요 국가관할이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최초의 뭐예요 신규 등록에서 대장을 만들죠 이 대장을 만들 때 소유권은 뭐예요 소관청이 시조지사가 아니라 누가 소관청이 조사에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해서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야지만이 보존등기를 하고 이 보존등기를 해야지만이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등록하는 걸 뭐예요 누락을 시켰다 하는 게 누락 누락됐으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보존등기 못하고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보존등기 할 때는 갑이 내가 진짜 소유권자라고 하는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뭐예요 법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과연 누굴 상대로 소송하냐 하게 되면 이 땅은 누구관할이니까 국가관할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 건물을 짓고 신축건물을 줬는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죠 절대 이 건축물대장은 지자체 관할이니까 절대 누굴 상대로 국가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암기하자고 건국판 아니다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상상 이 땅은 관할이 누구관할이다 국가관할이니까 누구 상대로 소송한다고 국가상대로 소송한다 그걸 기억하려고 그걸 봐주지 않죠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나중에 뒤에 하면서 반복지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게 이 법을 만든 목적 이 공간정보구칙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물론 지적공부나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 관리 절차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국가가 세금을 거둘려고 토지의 국토의 뭐예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있죠 이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와 뭐예요 소유권에 있죠 이 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뭐예요 보호를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18일 때 한번 18일 때까지 18일 때 시험에 나왔는데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면 다음 중 뭐예요 이 법의 목적이 아닌 거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게 답했어요 왜 국토계획만 뭐예요 도시환경 이런 건 공법에서 배우지 우리 뭐예요 지적에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자 이 법은 뭐예요 국토의 뭐라고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뭐예요 보호위기다 보호 소유권을 공시한다고 하면 틀리겠죠 공시는 등기부에서 하니까 이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있죠 갑과 을이 뭐예요 다툼을 한다 다툼을 그럼 만약에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다툼을 하죠 다툼을 하게 되면 이 갑이란 사람한테 이 세금을 거두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예요 땅 면적만큼 땅 면적만큼 개별 공시지가 해서 세금을 거둬야 돼요 그러면 자 당연히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싸움하고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뭐예요 그냥 싸움한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주먹질하고 엊그저께 그 층간소음 때문에 에르베트에서 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찔러 때면서요 여러분의 시험은 죽지 말고 봐야 되니까 에르베트 타는데 윗집 사람이나 아랫집 사람에서 꼭 타지 마시고 그 사람 간 다음에 다음에 타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꼭 쭉 끝나고 죽어야 되니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뭐예요 경계가 왜 경계를 정해야지만 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네 땅이고 이 사람은 이만큼이 네 땅이다 라고 해서 국가가 뭐예요 측량에서 법에 의해서 경계를 준다는 건 사인과 사인 간에 싸움을 방지하죠 소유권을 뭐 한다는 얘기하니까 보호해준다 그런 개념이 공시하는 게 아니다 이 법의 목적이 뭔가 착오로 보잖죠 그렇게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5페이지 밑에 지적제도와 공짜 지우세요 공짜 쓸 좀 더 말이에요 공짜 지우시고 지적제도와 토지 등기대에 뭐예요 특성 비교 그랬죠 공짜는 지우시고 특성 비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만 보냐면 거기 시험 문제는 물론 시험 문제 9회 때 나온 게 뭐였냐면 다음 중 지적과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만 들어주세요 다음 중 지적과 등기에 특성 비교적 뭐예요 틀린 거 그래서 토지와 지적 토지와 건물은 등록 객체를 등록 객체를 뭐예요 토지로 한정한다 하면 틀려요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도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참고로 보시고 거기 등록 방법 두 번째 나오죠 객체 밑에 자 지적원 직권등록과 단독이죠 지적원 직권등록과 단독이다 자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반드시 뭐예요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이 사람이 신규등록을 안 하면 국가가 뭐예요 무조건 소관청이 직권을 해요 이렇게 직권 뭐라고 직권등록주의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만들어야지 만이 세금을 거둔다 그런 개념의 지금 그럼 만약에 이제 공부에 등록해 놓고 소유권자가 만약에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자 인허가 와서 집지죠 그럼 지목이 뭐예요 대가 되니까 토지 이동이 생기면 누구만이 오로지 소유권자만이 뭐 한다는 얘기니까 단독 신청 이다 그 얘기다 근데 그러면 믿음게 살아도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는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갑이 천년만년을 사시고 돌아가시면 자 뭐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 의해서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소유권 취득하죠 법에 의해서 그럼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대장 사 아버지 이름으로 세금 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얘가 죽으면 뭐예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뭐예요 어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니까 법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땅 팔아먹으려면 그 당사자가 모여오라는 얘기니까 당사자가 신청을 좀 해오라 아니 신청을 신청을 해오면 받아주겠다 하니까 땅 팔아먹으려면 하는 거야 그렇게 한마디로 보면 이 의리라고 하는 자식은 법률에 의해서 뭐예요 소유권 취득했죠 어 아니면 아버지 갑이라는 사람은 바다를 매립해서 원 취득했죠 소유권자라니까 소유권자 그래서 항상 보존능기를 신청하는 것은 권리자가 신청하는 거야 누가 신청한다고 권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소유권 보존능기는 다시 소유권 보존능기는 권리자가 신청한다 어 그래 항상 권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자가 이제 집을 팔 때는 뭐예요 땅을 팔 때는 의무자가 되는 거지 항상 신청은 누가 하는 거라고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권리자가 보존능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권리자가 신청해서 당사자가 신청해오는 걸 받으니까 자 이렇게 신청해서 뭐라고 이거 등기분을 만들어 놓으면 자 이렇게 등기분을 소유권 보존능기 아버지 사망하시고 아들님의 의리 이렇게 보존능기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민법 몇 조에 민법 뭐예요 민법 자 이렇게 민법 186조에 이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해서 누가 의리라고 하는 사람과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뭘 하려면 물권의 뭐예요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려면 뭐하라고 등기하라고 법에 정해놨다 는 게요 그래서 이 의리병이라는 사람은 네가 물권 소유권을 뭐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득실변경이 뭐예요 득 변동이라는 게 득실변경이죠 득실변경이니까 네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권리 소유권 물권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넌 뭐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뭐예요 권리라고 하는 소유권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럼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 부동산을 갖고 있죠 만약 여러분 집을 갖고 있어 내가 소유권자야 내가 그 부동산 소유권을 뭐해 상실하고 싶으면 말로 나 이제 이 소유권을 안 갖겠다 그럼 돼야 안돼요 그래 아무 소용없어요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니가 뭐해 소유권을 상실하고 싶으면 너 뭐하라니까 등기해야지만이 상실된다니까요 말로만 해서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너 의리란 사람은 너 뭐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상실하고 싶으면 소멸을 시키고 싶으면 너 뭐하라니까 등기하라니까 등기 안하면 뭐예요 아무리 말로 떠들어 봤자 상실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상실되니까 등기의무자다 그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밑법 실체법에서 정해놓기를 자 이렇게 186제 정해놔서 항상 뭐예요 이렇게 물권을 변동하려면 뭐하라니까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뭐예요 공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등기는 항상 뭐예요 무슨 신청 이라고 원칙이 공동인청을 원칙을 한다니까 원칙으로 자 그래서 권리 취득을 하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공동이다 원칙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하는 건 권리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이미 원시 되겠으니까 팔아먹으려고 등기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적은 뭐예요 직권하고 단독이지만 등기는 뭐라고 당사자신청과 뭐예요 공동이다 아니 공동 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을 이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실체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되는데 왜 민법 담보불권 공부하다 보면 어떤 지문이냐면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고 저당권 같은 뭐예요 실체법 적 뭐가 있다는 게 실체법 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뭐예요 효력이 있다 라고 이런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실체법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담보 가등기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 우선변제권 있죠 그래요 이 권리 이 권리를 주어진다 왜 그 실체법이 뭐예요 민법 실체법이 국민한테 뭘 주니까 이렇게 권리를 주어지니까 등결하고 권리 주어지죠 어 그런 식으로 실체법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어 권리라고 하는 뭐예요 권리를 주어진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담보 가등기권자는 뭐예요 경매 신청권 뭐라고 우선변제권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배우 죠 막내2 막내2는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딱 들었는데 이해가 되면 그 갑자기 하고 나서 호르몬개통에 문제가 생긴 거야 병원 가야 되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들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지적은 지적은 지이니까 지적은 지니까 뭐라고 지권이야 지적은 왜 지권이라고 지니까 지권이고 등기는 등기는 디귿이니까 등기는 디귿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등기는 디귿이니까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아주 뭐예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글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 당사자 뭐니까 당사자 신청주 당사자 신청주니까 뭐라고 등기법 지권은 뭐라고 지니까 뭐예요 지적은 지권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그 이해해 두시고 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 거기 자 일단 거기도 이 챕터2 그래서 여기 등록이라고 하는 말이 써놨는데 뭐 등록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어 그 등록은 뭐예요 등록은 그 어디에 8페이지 들어가는 얘기니까 여기 6페이지의 그 등록 말고 이건 용어죠 어 용어이니까 이 등록이란 말은 챕터2는 어디 들어간다고 어 8페이지에 챕터2가 8페이지에 들어간 2장 등록이라고 써있죠 거기 들어간 표현이니까 하여튼 용어는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 합니다 조그맣게 용어는 조그맣게 별표 해주시고 몇 페이지 6페이지 용어 있죠 용어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 해주시고 혹시 올해 있죠 올해 지금 용어가 용어가 시험 문제 마지막에 나온 게 20회 나왔죠 20회 어 그전에는 막 17회 18회 좀 막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10년 동안 안 나왔죠 어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30회 시험이니까 혹시 어떤 놈이 또 10주년 기념으로 낼지 모르니까 한번은 봐주자니까 용어 어 10년 만에 한번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일단 여기 자 용어에 대해서 한번 거기 지적소관청 있죠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이 나오는데 이 지적소관청은 뭐에요 지적소관청은 은 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뭐에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있죠 특별자치시장 이 세종시장이에요 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뭐에요 군수 뭘 말한다는 이게 이거 구청장을 말한다 구청장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에요 이게 바로 소관청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구청장이라고 할 때 거기 자 하나 둘 셋 네번째 줄에 군수 구청장 저 까만 글씨로 써있는게 그거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거기 네번째 줄에 군수 구청장 가를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뭐한다 포함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자 우리가 우리가 1기 신도시에 보면 뭐가 있고 자 거기 서울쪽 위에 서쪽으로 이 고향시 있죠 일산이라고 하는 고향시 가 있습니다 이 고향시라고 하는 뭐에요 고향시라는 인구 50만의 대도시 이니까 이 구가 있어요 서구동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자 이 지금 뭐에요 이 안양시라고 하는데 안양시 평천이 있는데 여기는 뭐에요 동구만안구 있죠 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성남시도 뭐에요 성남시도 자 중원구 뭐에요 예컨대 분당구 있죠 어 그래서 일단 여기도 뭐에요 구가 있습니다 왜 인구 몇 면이니까 50만 이상 대도시니까 그럼 여기 이제 구는 뭐에요 구청장이 뭐니깐 이 구청장이 소관청 인데 여기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비자치구 에요 근데 이런 우리 지적부에서는 비자치구 자치구 따지지 말자 무조건 뭐에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구청장 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고 소관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럼 반대로 뭐에요 구가 있는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인구 50만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세종시 사니까 이 세종시는 인구가 몇만이 몇만이라고 있어요 여기 시 으시니까 30만이야 세종시에 살면서 인구가 몇만인지 그걸 알아야 지 그리고 정확하게 뭐라고 32만이야 32만 자 두번째 막내 이해했지 어디 쳐다봐 나 쳐다봐 30 뭐라고 32만이야 세종시에 살면서 인구가 몇 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알아 나 안사는데 나는 왜였어 세종시니까 30 몇만이라고 2만이야 그러니까 50만이 안되니까 구가 있다 없다 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구 50만이 안되잖아 구가 없으니까 누가 소관청이라고 시장이 소관청이다 그 얘기에요 시장이 그래서 거기 특별자치시장 시장 가로일구 제주 특별자치도 그거 볼 거 없어요 자 제주도에도 뭐에요 서귀포시장 그래 뭐에요 제주시장 있으니까 거기 시장 은 뭐에요 당연히 자 뭐가 없으니까 구가 없으니까 시장이 소관청이고 지방자치법 뭐 제3조 필요 없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뭐한다 제외된다 왜 그 다음 문장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니까 반대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뭐가 보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구청장이란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누가 구청장이 소관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자 아니죠 자 그래서 구청장이 없는 이 세종시는 뭐에요 당연히 세종시장이 뭐가 된다 소관청이 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냐면 지적소관청 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시군구를 뭐에요 구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이 시군구를 말하는게 아니라 이 뒤에 무슨 말이 붙어야 돼요 직책이 붙어야죠 장 자 군수 뭘 말한다고 구청장 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거기에 토지표시 나오죠 토지표시를 주시고 토지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밑도는 빼놓고 그냥 6개 소재 그 다음에 뭐에요 지번 그 다음에 뭐에요 지목 면적 뭐에요 면적 경계 있죠 경계 좌표 자 몇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가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자 토지표시라고 한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토지표시 토지표시란 이 소재지번 요요요요 요쯤 요쯤이나 요쯤에 자 뭐가 들어가면 안돼 이거 소유자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안된다 이 소유권자는 권리자지 토지표시 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게 토지표시 단어가 나오면 소유권이라는 소유자가 들어갔 는가 안된다 그 확인만 확인합니다 그 네 필지는 국가가 세견받으려고 땅에다 번호를 붙여 갖고 등록해 놓은 등록도 아니고 지번은 자 땅에 그러니까 사람을 국가가 사람을 관리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는 주민등 번호 뭐한테는 땅에는 뭐에요 번호를 부여했다는 거죠 자 지본부여지를 줄쳐보시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지번 뭐에요 지본부여 지역이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땅에다 번호를 부여하는데 우리는 뭐에요 약 3700만 필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당이 3700만 필지가 있는데 어디 휴전선 부터 이 아래 뭐에요 제주도 마라도까지 필지가 있죠 그럼 인진각부터 일본으로 해서 우리가 3700만이 아니라 가장 뭐에요 가장 자 작은 단위가 지번을 부여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 도시는 동이고 도시는 동이고 어디는 자 지방은 뭐에요 농촌은 니다 니디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충청남도 석천군 장호 옥산 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으면 이 옥산 이래 숙병지 토지에 대해서 뭘 부여하고 지번을 부여하고 1번 2번 3번 부여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뭐가 있으면 옆에 뭐에요 월포리가 있으면 이 월포리라고 하는 뭐에요 이 토지에 여기다 뭘 부여하고 땅에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럼 월포라는 토지도 뭐 1번이면 부여하죠 그럼 이 지본부여 적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뭐에요 옥산이 뭐에요 백번지가 있고 월포리 백번지가 있다는 건 뭐에요 상관없는 얘기다 근데 같은 옥산이 똑같은 번호가 2개 있으면 된다 안된다 이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가장 최소 단위가 뭐라고 도시는 동이고 지방은 뭐라고 니단 죠 그럼 이에 준하는 지역 있죠 이에 뭐에요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렇게 이에 준하는 지역은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에요 자 도서지역에 도서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섬 얘기다 섬 섬 도자 섬서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니가 제일 작은 단위에요 농촌에서는 그런데 그 보다 먼저 뭐에요 앞에 뭐가 있어 이거 은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절대 은면이 들어가면 된다 안된다 이거 이거 들어가면 안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그래서 지본부여지역은 자 그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니동 동니 또는 뭐에요 이에 준한지역 나오죠 그 이에 준한지역은 은면이 아니라 뭐라고 섬지역이다 도서 섬지역이다 그 다음에 지목은 뭐에요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까만 걸로 쳐 놨지만 항상 지목이라는 시험문제 지목이 나오면 항상 뭐에요 주된 용도 있죠 주된 이라고 한 단어들이 항상 용도라는 말만 나와야 된대요 용도 만약에 시험문제 나와서 주된 형질 주된 지형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주된 용도 지목 이게 용도 지목 습관적으로 뭐에요 용도 지목 용도 지목 몇 번 해봅니다 용도 지목이구나 용도 지목 이라고 해보자니까 용도 지목이다 그 다음에 거기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그 법을 법 용어를 뭐에요 경계점 을 해석해보면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경계점은 만약에 뭐에요 우리가 토지와 토지 있죠 필지 어떤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게 그러면 이 필지 이 도면상에 보게 되면 이 필지와 이 땅하고 이 땅 장을 뭐에요 나눈다는 게 구획 이라는 말은 나누는 거에요 필지를 구획하는 구획하는 나누는 선에 무슨 점 선에 뭐에요 굴곡점인데 이 굴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게 꺾인 점이야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에 무슨 점 선에 꺾인 점 굴곡점 있죠 이 굴곡점 있죠 굴곡점은 이 굴곡점을 어디에 지족도나 임야도에 뭐에요 지족도나 임야도에 도면에 있죠 도면이니까 도의 형태죠 도면이 이니까 무슨 형태로 도의 형태를 등록하거나 무슨 형태로 등록하거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도의 형태로 어디에 도면에 이 도자 그림 도자 니까 그 다음에 자 이 토지와 이 토지 토지 토지를 필지를 구획하는 선에 무슨 점 선에 굴곡점이 선에 무슨 점이 선에 굴곡점이 이렇게 뭐에요 직각으로 꺾입니다 직각으로 이 굴곡점이 직각으로 꺾이죠 그럼 직각으로 꺾인 이 점은 뭐에요 y하고 뭐라고 x라고 하는 뭐에요 경선과 위선에 좌표가 완성되니까 자 이렇게 어디에 경계점 좌표 형태로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이렇게 좌표 형태로 좌표 형태로 뭐에요 등록하는 뭘 말한다니까 이거 점을 말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경계점 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야 되면 항상 뭐라고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도의 형태니까 어디에 도면에 자 여기 뭐라고 했으니까 좌표 형태니까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래서 여하튼 경계점은 자 경계점을 읽으려면 빨리 뭐라고 읽자고 도의 형태 무슨 형태 좌표 형태 뭘 말한다고 점을 말한다 경계점을 점을 말하는데 무슨 형태라고 도의 형태하고 뭐에요 좌표 형태다 좌표 형태는 뭐에요 땅값이 비싼 도시적 이다 그럼 당연히 뭐에요 경계는 자 경계는 경계점과는 직선으로 연결하니까 경계 직선선이다 경계는 뭐라고 경계 직선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죠 항상 우리는 2차 지적이니까 이 수평면상의 넓이 얘기 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이런 식으로 토지가 하나 있으면 항상 우리는 2차 지적이니까 이 땅에 수평면상에 있는 값만 공부에 등록 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뭐에요 이 토지가 이 토지가 답이라면 지목이 답이지 이 위에 고속철도가 지나가 죠 이건 명칭상 철도용지지 지목상 철도용지가 아니다 이것은 뭐에요 위의 공중은 입체적이니까 그래서 항상 뭐라고 수평면적이다 수평면적 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사진 임야의 값은 경사에 임야진 면적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입체 면적으로 따지 않습니다 항상 무슨 면적 수평면적으로 수평면적을 등록 한다 면적은 수평면적이다 지적 공부는 뭐에요 용어에 잘 안나오니까 필요없고 자 실패지 보시면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단어 연속 지적도라는 단어가 보이죠 연속 지적도는 측량 하지 않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느냐 없는 거기에 있는 이라고 고쳐 놓으면 틀린다니까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으니까 측량 대상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선에 대한 지적도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고 그 도면을 통해서 자 도로나 하천이나 있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측량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옛날에 종이로 된 공부 였을 때는 자 예컨대 여기가 증촌동 입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라고 증촌동이에요 이 증촌동에 이 진촌동에 뭐에요 증촌동에 자 예컨대 도로라든가 아니 뭐에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죠 이런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람두를 작성해 놨는데 왜 일람두를 작성해 놨냐면 보통 여기 이제 이 증촌동에 뭐에요 자 수백 개의 뭐에요 도면 지적도 도면을 작성하죠 이 도면을 작성하는데 이 도면은 뭐에요 다면은 가로가 뭐에요 40cm고 세로가 30이니까 너무 커 어 이 스케칭만한 것을 이것을 뭐에요 이것을 도면을 쭉 연결해서 보기에는 뭐에요 한눈에 보이지 못하니까 이걸 몇 분의 몇으로 10분의 1로 줄여 갖고 가로 4cm 뭐에요 세로 몇 cm 3cm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몇 장을 4장 이상을 뭐하면 붙이면 자 이렇게 뭐에요 이 스케칭만한 뭐에요 도면 도면을 뭐해 큰거를 줄여서 보면 한눈에 이렇게 뭐에요 작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지금 뭐에요 증촌동이라고 하는 뭐 일대에 뭐하고 뭐하고 도로라든가 뭐에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만드는게 이게 바로 뭐라고 일람두에요 일람두라는 것은 한일자 한눈에 볼람자 보기에서 만든 도메인이라는게 필요할 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서 보니까 지금 전산화 됐으니까 그 지적도나 임야도를 전산으로 만들어 놨죠 그걸 뭐에요 경계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뭐에요 컴퓨터에 네이버나 포털사이트 다음에 뭐에요 다음에 지도를 보면 지도 보게 되면 뭐에요 여기 스크로봇 플러스 많이 났어 있죠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올리면 올리면 뭐에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걸 내리면 내리면 뭐에요 내리면 뭐에요 우리나라 전도가 다 보이는 거죠 이걸 위로 올리면 이게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거죠 세종시만 보기 위해서는 뭐에요 올려서 세종시만 보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보려면 내려서 보고 하는거죠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에요 전산화에서 만드는거에요 그게 바로 연속 지적도야 한마디로 지적도의 경계점을 연속해서 연결해 놨다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연속 지적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포인트는 뭐에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는거에요 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없다는거에요 없다를 이따로만 딱 고쳐는다니까 다른거 한 글자만 고쳐 한 글자만 뭐뭐 고친다고 활용할 수 있는 고쳐 놓으면 그게 틀린다니까 요즘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잘 보라니까 그래서 이제 응용에서 다음증시험 문제 한 3년 전에 측량대상이 아닌거 나왔어요 측량대상이 아닌거 되서 답이 뭐에요 연속 지적도에요 연속 지적도는 뭐하면 안되고 측량 해놓을 수 없으니까 측량하면 안되지 이거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부동산종합공부는 그건 한문제지 용어에 나올 얘기가 아니고 자 토지이동을 주춥니다 자 이렇게 토지이동을 주춰보시면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토지이동이라 하는 것은 자 일단 연속 지적도는 연속 지적도는 뭐만 신경쓰자고 측량에 뭐 할 수 없다고 측량에 뭐에요 측량에 활용할 수 음 활용 뭐에요 활용 이렇게 활용할 수 할 수 뭐에요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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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다를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보자죠 그럼 토지이동은 아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토지 표시를 음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 정하거나 신경등록 하거나 자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땅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면 면적이 일단 바뀌겠죠 어 왜 토지이동은 토지 표시라 그랬습니까 토지 표시가 뭐에요 그러니까 소재 집원 지목 면적경계 자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니까 말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토지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등록하면 다 읽어보지도 않고 신자가 무슨 신자니까 새신자죠 그러니까 항상 뭐에요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요 새로이 뭐에요 새로이 조성된 이 새로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뭘 얘기하는 거구나 신규 등록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봐주자죠 자 그 다음에 등록전환은 뭐에요 우리가 우리 지적을 공부하면서 지적은 궁극적으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땅을 관리한다고 했죠 국가 땅을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우리가 등록 전환 축적 변경 뭔가 전환되고 변경되면 그 값이 싼 걸로 가야 되겠어요 비싼 걸로 가야 되겠어요 비싼 걸로 가야 되죠 뭘 많이 거둬야 되니까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항상 뭐에요 등록 전환이 되면 바뀌면 임야대장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되 이거 토지장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체계는 절대 뭐에요 최전이 최손이 평균이 그런 말 나오면 안돼 생각해서 국가가 세금을 평균적으로 걷는다면 발단되지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이 거둬야 되지 땅값 땅 많은 사람 땅 부자한테 땅 세금 많이 거둬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평균적으로 그런 말 들어가면 안돼 최전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전환은 항상 등록 전환 뭐에요 어디서 어디로 받게 된다고 임야대장에서 뭐에요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했죠 그래서 등록 전환하게 되면 등록이 전환됐다 하게 되면 비싼 걸로 가야 되니까 절대 어디에서 임야대장 임야대장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또 토지대장 자 지적도 있죠 지적도로 바뀐다 이렇게 봐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분할과 합병은 뭐에요 다 하는 얘기니까 다만 이제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합병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합병이라 하게 되면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제 문제 시험 문제 나면서 요렇게 싹 바꿨어요 뭐라고 합병이라 하게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해야 한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안돼 이거 측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되지 그죠 절대 합병은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바꾸니까 한번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에요 대장상 대장상 대장은 안 바뀌고 지목만 바뀌는게 지목변경이고 그 축적변경 주치입니다 항상 축적변경은 어디에서만 이 축적변경은 자 이렇게 축적변경은 분명히 뭐에요 자 다시 보지만 슬퍼 보세요 이 전환한다고 하는거 하고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뭐에요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비싼 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축적변경은 큰 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큰 쪽으로 그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뭐에요 지적도에서만 해요 지적도 장내리도 시험 문제 자 경계점 좌표등불은 뭐에요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인데 임야도라고 고쳐 틀렸죠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항상 지적도에서만 축적변경 하는거에요 왜 임야도는 뭐에요 임야도는 말 그대로 임야도 2니까 축적이 뭐에요 두가지 뿐이 없어요 6천 분의 1하고 뭐에요 3천 분의 1이 두가지 뿐이 없다 그러면 이 6천하고 3천은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면적의 변화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축적변경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지적도는 축적을 일곱가지 쓰니까 일곱가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6천 분의 1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써요 이거 500분의 1까지 쓰죠 그 500과 600은 면적이 0.1이야 이 1000부터 6000까지는 면적이 1제곱미터고 그죠 그러니까 지적도에서 축적이 변경되면 500분의 1 가면 면적이 최소 단위가 1에서 0.1까지 갈 수 있죠 0.1 갈 수 있으니까 국가는 뭘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러니까 축적을 변경하려면 어디서만 해야 된다고 지적도에서만 해 절대 어디서 하면 안돼 이거 임야도에서 하면 안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꼭 시험문제 나와서 지적도를 임야도로 고친다든가 아니 뭐에요 지적도 또는 임야도가 들어가면 안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무슨 말이야 하시죠 그럼 이제 시험문제에 나오면 시험문제에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시험문제에 나오는 일단 문제 풀어보시겠지만 자 풀어보시겠지만 뭐라고 나오면 공관정보고 측면의 관례에 관한 범죄상 용어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사항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항상 틀린 지문에 만약에 토지표시 소유자들 하면 틀리고 지본부여지역 얘기에 나와서 뭐에요 음면들 하면 틀리고 지목력이 나오면 뭐에요 여기 용도가 아니라 지형이라든가 형질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틀리고 축적변경에 임야도 들어가면 틀리고 있죠 그런 얘기에요 그런거는 이제 한번쯤 이렇게 쭉 한번 관심있게 관심있게 봐서 이제 이해하자 이게요 문제 나오는 뭐에요 문제 나오는 패턴은 똑같으니까 뭐만 외우자고 답만 보시고 답만 외우자 답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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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